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라입니다. 저희 이데일리TV가 새단장한 첫날입니다. 개장 후 1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어디서도 듣지 못할 시장이 꼭 놓쳐서는 안 될 이슈, 더 깊이 있게 진단해 볼 겁니다. 통찰력 있는 이코노미스트들과 이데일리 대표 전문기자들 현장일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고 답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10시 구간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타, 양지수 모두 광복합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양지수가 표정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광복합권 2,72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2%대까지 낙폭을 키웁니다. 861.4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860선 지킬 수 있을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종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지금 더 받아주고는 있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그만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힘겨루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채, 코스피와 달리 매도 물량 출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1,581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800억 원대 매도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징적인 섹터와 종목 얘기는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상무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특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장 씨 좀 전에 사실 말씀 주셨던 대로 지수가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 강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지 못한다는 점, 이 부분을 좀 특징으로 잡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좋죠.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 8만 전자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8만 원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8만 원대 중반에서도 지수의 움직임 상당히 좀 좋고 외국인이 3월 중순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점,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상승은 좀 전에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주셨지만 HBM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그리고 HBM이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나왔는데 이 새로운 먹거리가 이익단도 좋고 매출도 상당히 좀 좋고 사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무엇보다도 지난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다른 종목들처럼 확 꺾이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 좀 쉴 수는 있겠지만 꺾이고 많이 무너지고 이런 가능성은 좀 더 적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와 거의 지금 자동차, 현대차, 기아 이 세 종목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는 거죠.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에 대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금리 인하가 사실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3회였습니다. 6월에 시작을 해서 24년 된 금리 인하 3회 정도 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이 컨센서스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죠. CPI, PPI가 이전에 몇 주 전에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당히 금리 인하 3회로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려 지난주에는 경제 지표는 괜찮게 선방을 했는데 시장에서 특히 연준위원들, 비둘기파적인 연준위원들까지도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리 인하 3회에 대해서 이제는 물음표가 많이 달렸죠.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하반기 한 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우려감이 나왔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부담을 느꼈고 국내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느꼈고요. 그러면서 시장 가치 조정을 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실적이 확실하게 잘 나오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그래서 훨씬 더 많죠. 지금 코스닥은 당연히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까지는 좀 가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 기아차 제외하고는 코스피에서도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얘기는 오늘 안 할 수가 없죠. 시장이 매일 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시장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19%거든요. 약 한 20%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날은 지수도 같이 상승하고요. 삼성전자 하락하는 날은 지수도 같이 하락하는 게 대부분 거래 일수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하락하는 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얘기를 좀 전에도 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좀 부진했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죠. 부진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반도체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적자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반도체가 이제는 드라마틱한 흑자로 전환을 했죠. 메모리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호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가 약 한 5조 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대부분 증권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6.6조 원이에요. 컨센서스를 1조 원 이상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기존 시장 예상치보다 메모리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과 그리고 재고평가 자산 평가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당금 가격이 확 떨어질 때 삼성전자도 충당금 쌓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당금 환입까지 좀 잡혔던 부분들 그리고 휴대폰도 예상보다 잘 팔리고 있다는 점 이런 모습들이 실적 호조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그 안에서도 D램 안에서도 HB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HBM 캡파 확장에 따라서 사실 D램과 랜드가 있었는데 D램 안에 D램의 부분 집합이긴 하지만 HBM이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D램 자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먹거리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이 새로운 먹거리가 엔비디아라는 걸출한 벤더로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삼성전자 시장에 좀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대한 전망도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하락을 상당히 많이 방어하는 그런 요인으로 국내 시장에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차 그중에서도 기승전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HBM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특징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좀 전에는 제가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종목 삼성전자 말씀드렸다라면 지금은 마이너스 부정적인 쪽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안 좋죠. 코스피에서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에코프로BM하고 에코프로가 5%하고 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부터 살펴드리면 실적이 나왔어요. 영업 흑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영업 흑자에서 미국에서 이런 보조금을 제외하면 영업 적자입니다. 316억 적자로 잡히거든요. 보조금을 제외하면. 그만큼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 보면 유럽에서 첫 번째는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유럽에서 가동률이 50% 초반이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 부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예상보다 훨씬 덜 팔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인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풀리는데 이 유동성 풀리는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덜 풀리죠. 유동성이 덜 풀린다. 그럼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에는 악재입니다.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추정을 해보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조정이 나왔었는데 유동성에 대해서도 악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 반등을 보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확 늘어나는 시장 예상치보다 늘어나는 그런 환경이 오거나 아니면 전기차, 테슬라 중심이 된 이런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가 판매가 증가하는 속도가 숫자로 좀 보여지는 이런 상황까지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가시성이 보일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 종목 엘스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상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